안녕하세요. 무탭라이더 레이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케이블 정리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까베기 전선 정리 제품입니다. 제품은 10mm 이상 되는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되고 가격은 1000원입니다. 자전거를 보면 브레이크 선, 샵 리모트 선, 변속 기어선 등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걸 정리하는 건데요. 보통 샵에서 최초에 구매할 때 정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안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본인의 자전거가 케이블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게 좋습니다. 제품은 보시다시피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까베기 형태의 케이블 정리용품이고요. 설치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끝부분부터 이렇게 말기 시작해서 까베기 만드시 앞쪽부터 차근차근 말아오면서 갈아서 꼬아가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. 제 짐 한 손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손으로 하면 훨씬 쉽겠죠. 아물면 제 짐 오른손 손등이 골절 상태라 가지고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잡고 많이 온 상태인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가격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가정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 부분은 여기 커팅해서 테이프로, 저렴 테이프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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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